저 사람, 내 사람으로 만들 거야. 이 여자, 좀 더 알아봐. 근데 앞으로 나 시험하는 짓은 하지 마. 알겠어요. 너무 마음에 들어. 뭐가 마음에 들어? 당신, 대체. 대표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시오라고 불러요. 그럴까, 시오? 대체 저 사람 누구야? 아까 얘기했잖아. 내일 도와줄 사람이라고. 한국은 밤이 더 예쁘다. 반짝이는 거. 어디서 뛰어났어? 모르죠. 왜 그런지 알아요? 버려졌으니까. 밤에는 그걸 다 숨기려면. 저렇게 빛날 수밖에 없어. 난 진짜 빛이랑 가짜빛 구별할 수 있거든. 난 진짜 빛이에요. 아님 가짜빛이에요. 나도 피 한동안 안 나올 것 같은 그 인간이. 밤에 좀 들어가 있어. 괜찮아요. 계속해. 자, 괜찮아. 니가 무슨 술을 유 대표의 마음을 찾는지. 나 취했어. 집에 갈래. 혼자 다 결심해. 손님. 손님. 그래요. 자차합시다. 우리. 이해가 안 돼. 테스트는 왜 실로를 하는 거야? 또 알게 되겠지만. 내가 하는 일은 최채 씨 말고는 누구도 못해. 힘이 세면 겁이 없어져. 그럼 뭐든 할 수 있는 거고. 진짜인지 가짜인지. 자신은 모르지만. 무력하면 못 잡아줄 수 있는데. 뭐 때문에 너한테 넘어갔는지. 파괴자지.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. 나랑. 친해지고 싶어? 쇼. 괜찮아? 그래요. 친해지고 싶어요.